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개념 에센스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표 속에 있는 많은 강의들 중에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함께할 행복한 이 많은 강의들 중에 개념 에센스는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강좌이며 선생님의 개념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준 베스트 강좌입니다. 그런 선생님의 대표 강좌의 OT를 클릭하고 들어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겠지만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하고 1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커리큘럼에서 선생님의 10년 동안의 강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강의를 하는 매 순간 나를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나는 행운이 되어야 된다 또는 19, 20, 21살의 나이에 로또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수강생들의 결과를 보면서 또 그들이 말하는 수강평 속의 말들을 보면서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로 수험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 행운이었다 또는 늦게라도 3월 학평이나 6평이나 9평 뒤에라도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의외로 성적이 안 나와 설마 혹시 내가 개념에 문제가 있는 걸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개념을 해야 될까? 남들 다 문제풀이하는 지금이 시기에 개념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개념 에센스를 봤으나 지금이라도 공부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개념 에센스를 지금이라도 보게 돼서 진짜 다행입니다 라는 글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 OT를 수험생활 시작점에 클릭을 하신 여러분들께는 정말 진심으로 큰 축하를 드리고 그러지 않은 좀 늦은 시기에 클릭을 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테니 그 역시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든 선생님의 OT를 클릭하신 또 다른 시기에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는 시기는 수험생활 시작점이거든요 12월이지만 그 어떤 시기에 클릭을 했다 하더라도 역시 다행스럽고 축하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 OT에서 이제 진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강좌 목표, 두 번째 궁금한 거 그러면 저는 들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수강 대상 그리고 디테일한 교재 구성과 수강 방법까지 끝까지 이야기를 할 테니 좀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듣고 선생님과 함께 개념 에센스로 공부를 시작하시고 1년 동안 행복한 수험생활을 하신 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꼭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개념 강좌이기 때문에 강좌 목표는 한마디로 딱 줄여서 설명하자면 개념을 안다라는 거야 근데 이 개념을 안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개념을 안다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어떤 말들을 하냐면 선생님 개념은 사실 저는 여러 바퀴 돌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또는 공부 시작할 때 처음 가볍게 공부하고 버린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거다 라고 생각했다 개념과 문제풀이는 단절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개념을 안다라는 게 문제를 풀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인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이 개념을 안다라는 건 교과 과정에 들어있는 단순한 수학적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증명하는 계산 정도를 알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즉 빅킬러나 쉬운 중킬러 정도는 풀어내게 하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이 개념을 바닥까지 알아버리면 빅킬러, 중킬러, 킬러가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접근으로 다 풀리는 거야 그걸 선생님은 개념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개념 에센스의 강좌 목표를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목표로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야말로 목표인데 이 강의를 듣고 나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어 나는 이런 걸 느꼈어 라고 하는 선생님이 가장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수강생들의 수강평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개념 에센스의 목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도별로 개념 에센스라는 강의가 굉장히 오래된 강의이고 매년 선생님이 강의를 녹여내고 업데이트를 시켜왔던 강의이기 때문에 매년 대표 수강평들이 존재하고 그 수강평들 중 약간 색깔이 다른 것들 개념 에센스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조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2021학년도 수강평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인 되게 유명한 친구죠 이 친구의 수강평을 선생님이 한번 쭉 읽어 볼게요 그 중간에 개념 에센스라는 강좌 목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문장이 들어 있어 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오르세 선생님 수업만 들었습니다 오르세 쌤이 강조하시는 수업의 키워드는 개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개념과 문제풀이를 별개로 생각하곤 합니다 진짜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개념을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쌤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대단히 완벽한 것 같은 이 친구도 선생님과 개념 에센스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나 개념과 문제풀이는 절대 뗄 수 없다는 것을 쌤 수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면 킬러, 중킬러, 빅킬러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이라는 그 하나의 가장 강력한 도구를 빅킬러에도, 중킬러에도, 킬러에도 적용을 시키고 1년 내내 기출에도, NG에도, 실무에도 계속해서 같은 관점을 연마하면 수능장에서 정말 습관처럼 툭 튀어나와 문제의 조건만 봐도 어떤 개념을 사용하라는 건지가 읽혀! 그래서 이 친구는 3평, 6평, 9평, 수능 4번의 시험 중에 9평에서 딱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맞췄어요 모든 NG들도 거의 다 맞췄던 것 같아 그리고 수능장에서 또는 실전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 50분에서 60분 정도면 한 번 다 풀고 검수까지 끝나는 친구였어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 또는 다른 강자들의 수강평을 보면 특별하지 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 진짜 30문제를 풀고 30분이 남네요? 라는 글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의 개념으로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풀어내는 연습을 한다는 거지 그게 진짜 개념을 알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야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수학 문제의 출제 의도는 개념에서 나오고 왜냐하면 수능 수학은 개념을 이 수능 수학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만든 교과서에 내가 적어놓은 개념을 너네가 잘 공부했는지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체크할 거야 그 교과서를 만드신 분들이 수능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내가 이건 알아야 되라고 결정해준 개념을 얼마나 잘 체화시켰는지 체화시켜서 학습을 했으면 내가 주는 문제 상황을 그 학습된 개념을 꺼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천부적인 능력을 체크하려는 게 아니야 뭘 체크하려는 거야? 학습한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개념을 목적으로 도구인 문제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 연습한 친구는 득도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에서 주고자 했던 강좌 목표를 이뤄낸 친구의 말인 것 같아요 모든 수학 문제의 출제 의도는 개념에서 나오고 따라서 가장 좋은 풀이 역시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풀이 즉 수능 30문제를 집에 가서 한 이틀 동안 풀어봐 그러면 웬만한 상위권 친구들은 다 풀겠죠 근데 100분 안에 다 풀어야 돼 100분 안에 검수까지 해야 돼 내 인생을 걸고 보는 그 시험 그 하루에 100분이란 시간 안에 완벽하게 풀어내야 돼 이건 이 풀이를 해볼까 저 풀이를 해볼까라는 관점이 아닌 늘 하나의 개념으로 연마된 그 도구 그걸 꺼내서 바로 즉각 반응으로 풀어내야 되는 그 안에서 30분이라는 시간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풀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개념 에센스 강좌 목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수강평이라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고 두 번째 2002학년도 친구예요 연대의외과를 수시로 합격한 친구인데 그러면 수능 수학으로 대학을 간 게 아닌데 왜 이 수강평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냐면 이 친구의 수강평 속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공통된 고민이 보여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약 1년간 오르세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수학에 대한 저의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충분했습니다 유형별 문제풀이가 아니라 오로지 개념만을 이용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어내는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친구는 내신 등급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공부를 한 친구예요 그래서 너는 1년 중에 언제 쉬어봤어?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했었냐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난 그날 오후 3시간 정도 쉬어봤다고 했어요 고 1, 2, 3, 3년 동안 사실은 중등 과정부터 인생의 하루를 통으로 쉰 날이 없다고 말했던 친구인데 그렇다면 내신 기간에 문제집을 몇 건 풀었어 물었을 때 7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평균적으로 7건을 풀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수험생활을 통틀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안 나오던 친구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고 저는 그렇게 유형별로 모든 문제를 다 외울 정도로 많이 풀었는데 문제만 봐도 이건 어떤 유형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왜 선생님 저는 평가원 시험에서 1등급이 안 나올까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문제를 풀 때 갖고 있었던 맹점이 바로 이 문제의 목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네가 풀었던 달라 보였던 문제가 사실은 하나의 개념을 묻고 있는 포장지만 살짝 달랐던 거야 라는 걸 개념 에센스로부터 인지시킴으로써 1등급이 나오고 결국 수능에서 수학이 급격한 성장을 해서 96점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내신이 완벽했기 때문에 내신으로 합격을 했지만 이 친구의 수강평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유형별 문제 즉 시간이나 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선생님 수강생 중에는 10명 중 7, 8명이 N수생이에요 고3들보다 N수생이 훨씬 많아 뭔가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아니지? 뭐가 잘못됐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 개념 에센스야 그래서 비슷한 이 친구는 물론 재수를 한 친구는 아니지만 고 1, 2, 3 동안 워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N수생들이라면 아마 공감하는 그런 수강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 컴퓨터공학과 서울대 컴공에 들어갔던 우리 수강생 이야기를 여기까지는 현장 수강생 이야기고 선생님이 올해 있었던 온라인 수강평도 하나 넣어놨어요 일단 2023학년도 대표 수강평을 한 번 보시면 상산고를 졸업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공부를 했겠죠 이 친구의 수강평 안에도 되게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말들과 유사한 말이 들어있어요 조교님 지금 집중하고 있나요? 네 자 현역 때는 개념은 초반에만 익히고 단순히 문제만 많이 풀고 치우는 방식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 초반에 개념 공부해서 빨리 지나가고 이제 문제 많이 풀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수 때 오르세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개념이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는지 이게 포인트야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를 가르칠 때 첫 번째 맛보기 강의에 프로로그가 있잖아 프로로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라는 교과목을 왜 배우는지부터 들어가자 이 수능을 출제하실 현직 수학과 교수님들이 고등부 교과 과정에서 수원부터 직접 출제 범위로 다뤄야 돼 그리고 수투 그리고 미적, 확통, 기하를 해야 돼 라고 하는 데에는 왜 라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 각각의 교과 과정의 학습 목표 그 왜 를 달성시키게 하기 위해 단원을 어떻게 구성할까 고민을 하셨을 거고 그 단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각 단원의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수투 같은 경우는 극한으로 시작해서 연속으로 넘어가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 안에 연속인 함수가 있고 그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으니 극한 연속 미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나게 될 함수들은 다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 3, 4차를 대표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많은 함수들을 보는 눈을 만들어주는 수투의 교과과정 이런 단원 간 유기적 관계 그게 개념이 어떻게 조직되느냐, 구성되느냐 라고 말하는 속에 연결되는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수학적 정의나 정리를 정확히 안다를 넘어서서 교과과정의 개념을 안다라는 건 단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단원 안에 사실상 많은 개념들 중에 굳이 이 개념들을 공부해 라고 결정해서 넣어놓은 그 정의와 정리, 그들은 왜 들어있는지까지 완전히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개념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고등부 교과과정의 개념의 바운더리도 정확히 아는 것 이거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으면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의 수학적 정의와 정리가 아니라 그들을 왜 배우는지, 그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지까지 완벽히 알아버리면 문제를 읽었을 때 조건 하나하나로부터 이 개념을 써야지, 이 개념을 쓰라고 나온 거야 그 다음엔 이 개념을 써서 마무리하면 돼 라는 접근이 무르르듯 흘러가거든요 그거를 개념이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는지 그리고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개념을 그렇게 완벽하게 장악을 해버리면 문제를 읽으면서 아, 보여요, 드러나 이 개념을 쓰라고 지금 이 조건을 준 거구나 라는 게 보인다 그 개념 에센스의 어찌 보면 최종 목표죠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개념을 쓸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 문제의 개념이 드러나게끔 연결시켜주는 것 이게 개념 에센스의 목표라는 거예요 개념 50%, 문제풀이 50%가 들어있는 이 개념 에센스 개념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의 개념으로 빅킬러, 중킬러, 킬러까지 쭉 풀리는 걸 세트로 보여주는 이 개념 에센스 강좌, 목표를 그대로 보여주는 수강표인 거야 물론 100점을 받았죠, 수능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 3개의 수강평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개념 에센스라는 강좌의 목표를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렸고 이번 온라인 수강평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뽑았는데 이 친구가 아까 선생님이 시작에서 이야기한 조금 늦은 시기에 선생님을 찾아와도 괜찮아 축하한다 라고 했던 6평이 끝난 뒤 아, 6평 전 4월 말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걸 깨닫고 수투 개념 에센스를 듣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시기에 개념을 찾아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캐스트를 통해 오르세 선생님께 스며들면서 아, 스며들게 하는 게 중요하네요 스며들면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6평까지 5주 완성으로 대단한 친구죠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6평까지 5주 동안 에센스를 달아락 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6평 때 드디어 인생 최초 수학 100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수강생 중에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정규 1등을 해버렸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친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이야기 중 하나가 수능에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 강의하면서 니네 딱 기다려 내가 수능에서 최고점 찍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개념 에센스라는 것이 많은 문제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풀게 만들어주는데도 유독 수능에 정조준되어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강의가 돼줄 거야 마지막에 선생님은 현장에서 개념 에센스 회독 누적 복습을 강조하거든요 수능 보러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독해라 그러면 그게 그대로 수능장에서 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념 에센스가 시작과 끝을 장식해주고 수능에서 최고점이 나오게 하는 평가원에 정조준된 그런 강좌다라는 걸 실제 이런 결과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개념 에센스 OT에서 하신 말씀처럼 30문제 다 풀고 30분이 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현장에 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30분 남았어요 검수까지 하고 지금 저기서 꾸벅꾸벅 졸면서 안 졸았대요 졸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우리 조교도 50분 만에 수능을 다 받던 놀라운 부위를 하네요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단 정말 제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개념 에센스 하나하나 단 1분도 스킵하지 마시고 아는 거여도 지금 이 수강평 속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겸손했어요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의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걸 빅킬러, 중킬러, 킬러에 적용을 시킨다고 했는데 하나의 개념을 설명할 때 처음 나오는 1분은 어? 내가 아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그 순간 겸손하게 그 1분을 참고 들으면 2분, 3분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 내가 아는 거였는데? 다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 개념 안에 사실은 이런 뜻이 들어있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걸 킬러 문항까지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빅킬러를 풀 때 참고 들어야 돼요 빅킬러 2점, 3점짜리 문제 아 당연히 풀 수 있지 손으로도, 눈으로도 푸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빅킬러를 풀 때 참아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중킬러, 킬러를 빅킬러 풀 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풀어버리거든요 너무나 쉽게 그래서 개념 에센스의 시작은 겸손하게 그리고 놀라움으로 그리고 정말 이런 선생님 수강생처럼 완벽한 수능 수학 100점을 30분 남기고 받아버리는 그런 수강생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강좌 목표는 개념을 안다 개념을 안다라는 건 빅킬러, 중킬러, 킬러를 하나의 관점으로 쭉 뚫어낸다 하나의 실로 깰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수강생 중에 의외과를 간 또 다른 친구는 선생님이 하나로 이렇게 구슬을 깨듯이 내가 알고 있던 그 많은 잡다한 지식이 사실은 다 하나였어라고 깨워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빅킬러, 중킬러, 킬러를 하나의 개념으로 푼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0문항 다 풀고 남기는 게 강좌의 목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욕심을 내보자면 100점을 받게 하는 강의 개념 강의로 100점을 받게 하는 걸 목표로 선생님은 강의를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개념 에센스의 목표는 100점입니다 여기까지가 강좌 목표고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수강 대상 강좌 목표가 좀 길었지만 진짜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로 공부하면 정말 정말 원하는 모든 걸 이룰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디테일하게 수강생들의 경험을 비롯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수강 대상은 이렇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강 대상은 몇 등급 또는 몇 점 뭐 이런 것이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현장에 최상위 반도 있고 또는 3, 4, 5, 6, 7, 8 가끔은 9등급도 들어오는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바퀴벌레랑 다를 바가 없어요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선생님한테 딱 하나의 질문이라도 해보는 게 소원이어서 에센스를 듣고 집에 가서 9번, 10번을 다시 들었다 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스케이트를 타는 친구였나? 그랬던 것 같아 스케이트를 타서 고1 때까지는 공부를 한 적이 없었던 그리고 고2, 고3 때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그런데 독서실에서 늘 선생님의 영상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던 선배가 의외과를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그러면 재수할 땐 그 샘을 들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찾아온 친구가 결국은 그 해 에센스를 9번, 10번 듣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 처음에는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일까? 나도 알아듣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친구가 그 해 사관학교에 바로 합격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게 바로 이 에센스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아 물론 에센스는 쉽지는 않아요 하나의 개념으로 비킬러, 중킬러 풀 때는 어 이건 쉬워 근데 킬러까지 개념 강의에서 다 다뤄? 다 다뤄 거기까지 참아야 돼 그리고 처음에 1분 들을 때는 어 다 아는 개념이야 쉬운 개념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2분, 3분 지나가면서 저 안에 저런 어려운 깊은 뜻이 들어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그때도 참아야 돼 겸손함과 인내가 합쳐져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폭발시켜 줄 거예요 등급은 상관없어 겸손하게 듣고 어려워도 인내하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강의야 한 번 들을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들으시고 최고를 꿈꾸는 수험생이라면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한 번 해보고 싶다 진짜 시즌1에는 시즌1에 맞는 공부를 시즌2에는 시즌2에 맞는 공부를 시즌1의 개념을 제대로 인지해서 제대로 체화시켜서 시즌2에 개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기출, 엔제, 막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날아다니려면 시즌1에는 개념을 해야 된다 그런 제대로 하고 싶은 순서대로 후회하지 않고 싶은 한 번에 끝내고 싶은 수강생이라면 누구나 개념 에센스로 시작하셔라 수강 대상은 모든 수험생이다 단,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해요 세 번째, 교재 구성 및 수강 방법 자, 이제 마지막 잘 참아오셨죠? 교재 구성은 선생님이 교재는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본교재, 그리고 부록, 그리고 개념 손필기라는 얇은 노트가 개념이 손필기가 되어 있는 노트가 이렇게 포함되어서 세 권이 세트로 갈 겁니다 그 중에 본교재를 설명하면서 교재가 이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재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본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한 단원의 시작에 잘 안 보이겠지만 챕터 컨셉이라는 워드 작업으로 그 단원의 개념이 교과서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참고를 할 만한 개념이에요 한 번 개념을 워드 작업으로 정리를 해줬으니 그것은 궁금할 때마다, 헷갈릴 때마다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의 본격적인 강의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마이 노트,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까 챕터 컨셉, 시신가? 커플? 챕터 컨셉은 기본이며 참고가 되는 워드 작업이 되어 있는 개념이야 교과서에 적혀있는 개념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에센스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야 여기가 마이 노트라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나의 개념서가 되줄 나의 개념을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야 빈 페이지예요 그리고 마이 노트에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의 예시인데 에센스 이거 철자 맞아요? 스펠링 맞아요? 에센스 1 해서 주제가 적혀져 있고 거듭제곱근이라는 주제가 적혀져 있고 이 페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채우는 방법은 선생님이 처음에 판서로 개념 강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연습장에 빠르게 필기를 해 여기다가 절대 바로 채우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1번 연습장에 필기를 해 그리고 하나의 개념 설명이 끝나면 한 단원에 에센스가 5개 정도 많으면 7개까지 적으면 5개 많으면 7개 정도가 들어 있을 텐데 개념별로 설명을 하는데 개념별로 문제가 붙어 있어 에센스 1을 설명하고 나서 바로 옆에 BQ 문제 베이스 퀘스천 아주 쉬운 B킬러 문제이거나 쉬운 중킬러 문제 가끔 단원에 따라서는 약간 까다로운 중킬러가 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첫 번째 문제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 그래서 선생님이 에센스를 설명하고 나서 자 지금부터 2분의 시간을 들을 테니 BQ를 풀어봐 이러면 그 순간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정말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BQ를 풀어 어디다 풀어? 이 문제를 밑에 공간이 넓으니까 반쯤 쪼개서 왼편에다가 본인의 풀이를 적어 그리고 2분이 지나면 선생님이 해설을 해줄 거야 선생님의 해설은 이 연습장에다가 또 적어 BQ 해설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판서해주는 내용은 바로 절대 저기다가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순서예요 자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할 때 연습장에 개념을 적어라 그리고 BQ 풀어 그러면 여기다가 풀어 왜냐하면 문제 밑에다가 풀어야 되니까 문제는 저기 있는데 연습장에 풀면 불편하니까 문제의 체크를 해가면서 풀고 선생님이 바로 해설을 해주면 선생님의 해설을 연습장에 적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루 동안 모든 개념과 BQ를 세트로 공부해 그러면 그 다음 날 선생님은 이 연습장에 적힌 개념과 BQ를 그 다음 날 두 번째 교재에다가 적어 넣어 그때 교재를 채우는 거야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분명히 다 연습장에 적으면서 안다고 생각했던 개념이 막상 다시 재정리를 하려고 보면 헷갈려 어 이거 뭐였지? 아 선생님 이거 설명하실 때 이해가 된 듯 했는데 다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또는 적어보려고 하면 진짜 제대로 모르는 것들은 거기서 딱딱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말은 할 수 없으니 적자 이거지 뭐 친구한테 야 내가 개념 좀 설명해 줄게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 글로 남겨 놓으면 내가 다시 개념이 흔들렸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나만의 개념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정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강의를 다시 들어야 돼 이 재정리를 할 때 이 때 이 부분을 채우는 거야 그리고 그 재정리하는 이튿날에 여기에 SQ라는 문제가 BQ랑 세트로 들어있어 이 S가 뭐죠? 조교님? similar 비슷한 달문이라는 거죠 이 BQ와 유사한 문제 또는 BQ가 다 담고 있지 못한 소재를 조금 더 포함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해서 꼭 알아야 되는 소재들이 겹치지 않게 직접 출제 범위의 이 주제 이 개념 에센스 1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나열하면서도 동시에 간접해서 겪어야 하는 소중한 주제들이 겹치지 않게 그 소재들이 하나씩 들어가게끔 또 깔아놨기 때문에 이 SQ와 BQ가 같이 유사하기도 하고 보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다음날 재정리를 하고 그때 SQ를 풀어 미리 풀기 미리 풀 때는 어디다 풀어? 본인 풀이 여기다 풀어 글씨가 안 적어요 본인 풀을 적어 그리고 나서 해설을 들어 바로 바로 해설을 들어 해설을 들으면서 노랑은 다 연습장에 하는 거야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해설을 들으면서 연습장에 필기를 해 이것도 선생님이 판서로 가르쳐주는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 건 절대 여러분들이 바로 교재에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순간 아는 것 같아도 진짜 아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또 확인을 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다시 한 번 나의 개념이나 문제풀이를 체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더 단단하게 눌러주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한 방에 교재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다시 여기다가 진짜 내가 아는 게 맞는지 나의 막 계산하는 풀이와 본질을 꿰뚫고 푸는 선생님의 풀을 비교해 보고 아 이걸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구나 충분히 납득이 되면 선생님의 풀이로 정말 이 문제의 출제의도에 맞는 개념적 그 풀이 정말 여러분들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가 다를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문제를 위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적용시켜 푸는 연습을 BQ, SQ 계속 똑같은 관점으로 반복하는 거거든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B킬러, 중킬러, 킬러 다 같은 개념으로 푼다라는 걸 연습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의 풀을 여기다가 다시 재정리한다 이게 이튿날 이루어지는 게 2번이야 그리고 3번 마지막 날에 개념 BQ, SQ를 쫙 한번 읽은 다음 심호흡을 하시고 에센스 1에 BQ 하나, SQ 하나 에센스 2에 BQ 하나, SQ 하나 이렇게 그 단원에 만약 5개의 에센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5세트의 BQ, SQ가 지나갔을 거고 마지막에 파이널이라고 해서 중킬러나 킬러를 모아서 그 단원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이 3개에서 많게는 5개가 들어 있어 그 파이널, 이 마지막이 파이널이에요 이게 3일차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근데 에센스를 1에 독할 때는 이 파이널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어 근데 파이널 문제 풀이를 배우는 것까지가 개념을 안다 안에 들어가는 개념 공부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구장창 1시간 동안 봐도 안 풀려 선생님이 안 풀려서 해설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도 문항이기 때문에 에센스를 공부하는 시기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고민을 해보고 충분히 조건을 읽고 고민을 해봤다면 해설을 들을 자격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조건을 보고 고민을 했는데도 안 풀렸어 그러면 안 풀리는 이유를 깨닫는 게 공부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보셔야 된다 선생님 파이널 문제는 안 풀려서 아직 해설을 못 봐요 그래서 밀어놨어요 이러면 안 돼 이거 안 풀릴 줄 알고 놓는 거거든요 풀리면 다행인데 풀려도 이 문제가 원하는 출제 의도대로 안 풀렸을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주는 거거든 이해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이널 문제를 미리 풀고 어디다가 파이널 문제의 반쪽 본인 풀이 그리고 강의 듣고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 해설을 필기하거나 또는 본인 풀이 위에다가 겹쳐서 체크하거나 뭐든 좋지만 연습장에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건 당일에 SQ처럼 다시 재정리를 할 때는 진짜 조건 하나하나 문제풀이로 연결하면서 선생님이 말한 본질적 풀이가 진짜 내가 이해가 돼서 재정리 스스로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이거 풀어봐 라고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서 질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체화시킨 재정리 알겠죠? 보여주기 위한 재정리가 아니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원의 공부가 3일을 기준으로 끝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러면 볼게요 이 1일차, 2일차, 3일차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본교제의 1일차는 정리를 해드리면 개념 BQ 강의를 수강하면서 연습장에 필기를 해라 그리고 2일차 그 개념 BQ를 교제에 재정리해라 재정리하면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강의를 다시 클릭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개념 에센스는 아무리 정교권 학생이었어도 선생님이 방금 소개한 수강평 소개 주인공들도 최소한 3번 이상 들었던 강의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다 체화되지 않는다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천재 수학자들의 개념을 선생님이 타협 없이 바닥까지 설명하는 거고 어? 여기까지 알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눈꽃만큼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수능장에서 야 선생님 막힘없이 30번까지 쭉 갔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니까 믿고 끝까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개념 BQ 재정리 하시고 재정리가 딱 끝나면 유사한 SQ 문제 풀어보고 해설 강의 듣고 SQ 문제는 5개의 에센스가 있었다면 BQ SQ가 5세트가 있었을 거고 SQ 5개는 한꺼번에 푸는 거야 알겠죠? 미리 풀고 강의 듣고 그리고 바로 다시 풀기까지 재정리까지 하시고 3일차 되는 날 파이널 미리 풀기 강의 듣기 강의 들을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끝까지 이해해야 돼 이쯤 됐을 때 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나 진짜 이 단원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 그게 바로 인간이 팔레토 법칙이라고 80% 정도만 하면 왠지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80만 하잖아 그러면 80점이 나와요 평소에 반만 하잖아 그럼 50점이 나오는 거야 진짜 아까 소개한 친구들은 늘 100을 했어 100을 해야 100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하세요 개념 에센스에 파이널에 3문제 5문제 그걸 다 거기까지 넣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걸 참고 그냥 속았다 치고 끝까지 하다 보면 정말 100점이 나와 신기하게도 그래서 끝까지 하세요 다시 풀기까지 그래서 하루 동안 파이널 3문제라 하더라도 완전히 이해하고 내 손에서 다시 그 풀이가 나온다 이건 진짜 그 다음날 수능 보러 가도 돼 그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본교제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부록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부록을 설명해 볼게요 부록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들이 본교제에서 풀었던 문제가 그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싹 들어있어 단원별로 BQ SQ 파이널 다 그대로 본교제가 한 번 더 들어있는 거야 에센스 마이노트 챕터 컨셉 이쪽 페이지는 제외하고 문제가 한 번씩 더 들어있어 BQ SQ 파이널 이렇게 문제들이 한 번씩 더 들어있어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본교제에 없었던 TQ가 있어요 TQ는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퀘스천이야 선생님이 BQ SQ 파이널로 강의를 했으니 BQ SQ와 비슷한 난이도 파이널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난이도의 TQ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봐 파이널스러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그러면 기출 100선으로 넘어가면 돼 기출 100선에는 줌 킬러 킬러들이 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진짜 개념 메시지는 끝나고 내가 이것이 풀리는지 아닌지 한 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 정도 난이도의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세요 TQ는 선생님이 해설해주는 문항은 아니고 손해설이 들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스스로 손해설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래도 의문이 생기시면 QA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조교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 줄 겁니다 이 TQ라는 것이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갈까? 그냥 갈까? 하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통과할까요? 통과하래요 그럼 통과할게요 그러면 TQ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강의 속에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시 푸는 건데 이것을 이 부록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을 부록의 앞쪽 익숙이라는 표현으로 넣어놨어 익숙해지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건 언제 풀으라는 거야 그게 중요하잖아 잠시 언제인 궁금증을 잠시 두고 뒷부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개념 에센스의 BQ, SQ, TQ, 파이널 모든 문항에 대한 송글씨 해설이 들어있어요 적혀있네요 송글씨 해설 그래서 부록은 여러분들이 송글씨 해설을 쓰는데 근데 정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조교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에센스를 열심히 공부한 선배들이 선생님의 논리와 매우 유사하게 또는 선생님의 논리 외에도 추가로 알면 좋을 풀이를 송글씨 해설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필기했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필기한 건지 궁금하다 또 난 죽어도 필기랑 너무 안 맞다 그러면 이것을 참고하셔도 좋다 그렇지만 개념 에센스는 선생님이 수강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기왕 선택한 거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근데 이 익숙이를 이걸 언제 푸느냐 바로 뒤에 페이지에서 이제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은 두 단원을 기준으로 주간 완전 학습을 실행하게 될 거야 어떻게 하냐면 월화수 일주일을 월화수목금토일로 자른 거예요 나는 수요일에 시작해서 그럼 수목금으로 시작하겠지 자 월화수 3일간 1단원을 공부해 목금토 3일간 2단원을 공부해 왜 3일이 걸려?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죠? 1일차 2일차 3일차가 한 단원의 공부를 완성시키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익숙이를 풀어 두 단원에 대한 익숙이를 한 방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에센스를 이걸 한 번 일해독하는 과정 속에서도 최소한 한 문제를 세 번 보게 되는 거야 스스로 풀어 그리고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어 재정리하면서 또 풀어 그리고 익숙이에서 또 풀어 몇 번 풀어? 세 번을 풀어 그러니까 꾹꾹 눌려서 다져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두 단원을 완전히 끝내시면 수 1은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강이 된 이후 듣는다면 3주 완성이 될 거고 수 2는 7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3.5주 완성 미적분은 8개 확통도 8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들은 4주 4주 그리고 기하는 선생님이 작년에 촬영해 놓은 강의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기하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두 단원씩 진행하는데 선생님이 수 1은 개강과 동시에 3주 만에 완강을 시켜줄 거야 그리고 12월 말 여러분들이 보통 말하는 시즌 1에는 수 2와 선택 과목 하나를 병행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겨울방학이 끝날 때 두 과목이 동시에 진행 그러니까 월화수는 수 2, 목금토는 미적 그래서 일요일날 수 2, 미적 1단원들을 익수기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약 두 달에 걸쳐 수 2와 미적을 진행시켜 주겠습니다 수 2와 확통을 진행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완성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개념 손글씨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가 작년까지는 이걸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작업하는 조교들이 아 쌤 이건 안 줘야 된다 안 주는 게 공부시키는 방법이다 우리가 작년 수능 4등급에서 올해 수능의 88점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얘기했죠 이 작업들을 함께 했거든요 오타 작업들을 함께 했는데 이 100분이 100, 100분이 99, 98 받은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선생님 강의 듣고 시키는 대로 수강 방법 그대로 나의 노트를 스스로 제작함으로써 진짜 실력이 폭발된 거다 개념 에센스는 스스로 재정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손글씨를 주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참고하시라고 작년까지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 1, 에센스 2, 에센스 3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들을 적어놓은 이 개념 손글씨를 작년까지는 안 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런 친구들 있잖아 나는 죽어도 필기하고 안 맞아 정말 안 맞아도 해야 되거든요 한 번 해보시기를 추천하지만 죽어도 안 돼 하면 이 손글씨 해설을 펼쳐놓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간혹 9평 뒤에 에센스를 지금이라도 들어볼까 하는 친구들이 다 개념 재정리하면서 듣기에 조금 빠듯하다 라면 그 시기에는 이 손글씨를 놓고 체크하면서 추가로 적어가면서 조금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으로써 활용하셔라 라는 취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고 필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걸 기준으로 본인의 필기를 돕는 건 괜찮지만 수강법을 무시하고 이것만 놓고 그냥 강의 들을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개념 정리는 했는데 선생님 제가 악필이어서 저는 제 글씨를 못 알아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스스로 재정리를 하는 행위는 했으니 오케이! 그리고 이걸로 들고 다녀도 괜찮다 알겠죠? 이렇게 세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길었던 옷인데 길었지? 너무 힘들었을까요? 너는 힘들었겠죠? 졸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개념 에센스에 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적었는데 정말 수강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강평 속에서 다들 보시고 선택을 하시겠지만 여기까지 클릭을 그냥 들어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개념 에센스에 개념부터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 기본 개념, 실정 개념 구분할 필요 없이 다 있더라 결국은 학기 중에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시즌 1, 2, 3를 거치면서 진짜 많은 실모들을 풀었는데 수능장에서 개념 에센스에 배운 것으로 문제가 싹 풀리더라 그러니까 개념 에센스에 다 있네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조금은 힘들지라도 끝까지 해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적었는데 개념 에센스를 듣고 많이 하는 이야기 N수생들은 N수생들대로 또는 2학기 때 선생님을 접하게 된 친구들은 왜 이제야 듣게 되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OT를 클릭하셨다면 지금이 상반기이거나 또는 수험생활 시작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를 늦게 클릭했더라도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들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 에센스 OT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었네요 우리 조교님이 하나를 더 넣어놨어요 맞아요 선생님 이것도 넣어라 그랬어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이 현장에 오는 수강생들이 너무 수학을 좋아하고 너무 재밌어 해서 아니 왜 이렇게 니네는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우는 게 재밌어? 수학이 그렇게 물론 선생님은 수학을 너무 좋아해 수학이 너무 재밌어 근데 어떻게 니네도 그렇게 수학이 좋아? 라고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개념을 공부하고 내가 공부한 개념으로 진짜 문제가 풀리네 아니 빅킬러 중킬러뿐만이 아니라 킬러도 내가 이런 문제도 풀어내는 사람이야? 이 성취감이라는 게 꼭 3월 학평, 6평, 9평, 수능 성적이 나오기 전에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느끼잖아 개념을 공부하고 한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가 잘 풀려 개념을 공부했는데 안 풀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을 느끼기도 하잖아 근데 그 하루에 느끼는 그 순간순간에 성취감이 합쳐져서 공부하는 재미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반복되면 루틴을 만들고 앉아서 진득하니 공부를 오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자꾸 재밌어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하게 돼서 공부를 하는 하루의 루틴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은 내 결과가 만들어져서 행복해지는 이 시작에 또는 그 중심에 개념 에센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PPT를 아까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깜빡했는데 마지막 PPT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념 에센스라는 이 강좌가 선생님의 혼을 담는 강좌이기도 하고 또 이걸 제대로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라는 그 아 진짜 어떻게 이걸 하게 할까 너무너무 선생님이 사랑하는 이 수험생들 그 나이대를 너무 좋아한다고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이 청소년 또는 성인의 그 직전 직후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가장 내가 줄 수 있는 큰 선물이 바로 이 에센스이기 때문에 정말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진심으로 공부하면서 행복해질 거다 라는 생각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하면서 끝 네 네